지금까지 사랑한 늘 도망가 임영웅 노래 너무 잘 배웠고요 또 메모리 캐치에요 뮤지컬 캐치에 나오는 고향의 메인 대사였었죠 그 노래 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장 박사님께서 아 이렇게 섬세해 이런 선물을 이렇게 대부름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무를 골고루 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기 조금 붙으면 9가지 나무를 하실 수 있겠네요 곰치, 애호박, 상추, 땅콩 너무 진짜 따뜻한 분이시네요 우리 어머니도 늘 대부름 때는 9가지 나무를 해서 9번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소소하지만 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네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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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